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한 이 박사님이 알려주시는 인간문화재 이야기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산조 가야금 산조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박사님이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죠 작성자 트리나 존스님께서 가야금 산조는 무조건 김창조가 맞는 것이 아닌데 장상훈 박사로부터 시작된 내용이 현대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참고 후 다뤄주세요 이런 내용이 뒷글이 달렸습니다 박사님이 한 분 더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인들만 주로 해외에서 많이 보시던데요 해외에서 우리 방송을 엄청 많이 보셔요 중국노래자랑하고 얼씨구당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만 보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전문가분들이 이런 예리한 지적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야금 산조가 산조의 처음 시작이니까 산조하고 가야금 산조를 짧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조는 뭐냐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악기를 가지고 독주하는 게 산조예요 그러니까 가야금 가지고 이만한 길이로 20분짜리다 30분짜리다 산조 그러면 검은고 가지고 하면 검은고 산조 대금 젖대 가지고 하면 대금 산조 이런 식으로 이것이 산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 그러니까 서양음악으로 얘기하면 소나타 같은 거예요 그 형식이 제 자랑이 아니고 이제 5월 첫째 주에 전남일보 이윤선의 남도인문학에 산조란 무엇인가를 제가 수상하게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시면 거기서 산조란 무엇인가 제 글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악기에 산조가 있는데 최초로 시작한 것이 가야금이에요 그래서 가야금, 검은고, 대금, 해금, 아쟁 그래갖고 기타 산조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김수철 씨 김창조 선생님이 가야금 산조 만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반드시 김창조만이 만든 것은 아니다 이분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옳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장구반주가 따른다라고 이제 문헌에는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일산 선생님 같은 경우 어때요? 아 예 북으로 북으로 하셔요 예 그러니까 오로지 혹은 반드시 장구로 이거는 아니에요 거의 대개가 정형화된 것이 장구로 반주를 한다 예 그러나 북으로 할 수도 있다 듣기만 좋으면 되죠 예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기하학연주는 산조는 장구로 반주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김창조가 본명이 아니고 영조 혹은 영주 뭐였는데 발음이 사실은 영조 영주 그러면 잘 모르거든요 영주인지 영조인지 그런데 제가 추적하지 못한 이런 부분까지 좀 지적을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함화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아악사예요 이 양반이 조선음악 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신방초는 화초사거리를 창작하고 화초사거리 있죠 우리 그걸 신방초가 만들었어 김창조는 신방곡을 변작하여 이렇게 새로 고쳤다 그 말이야 그리고 산조를 창작할 새 우조와 개면조로 분류하여 각종 악기에 탄조하기 시작했다 함화진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화초사거리는 신방초가 지었고 김창조는 신방곡이라고 하는 곡을 변작을 해가지고 산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김창조가 가야금 산조를 최초로 만들었다 이 기록이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의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의 산조 형식이 아니에요 이건 신방곡이요 혹은 귀신신자 쓰여서 신방곡 그래서 이제 신방곡이 가야금의 전신이다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가야금 신방곡은 언제부터 그러면 이 기록이 나오느냐 철종 때 안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한 금옥총부가 있어 이게 1885년도 책이야 시조작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방곡이라고 하는 곡이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방곡을 거쳐서 지금 오늘날 산조라고 하는 것이 함화진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산조를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허튼가라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하위에서도 왔다 봉장 취해서 왔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방곡이라고 하는 말은 1610년도에 양금신보 1610년 양금신보 이게 검은과학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 중에 중대엽의 신방곡이 나와요 저번 시간에 내가 가사를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판소리도 이 시기에 사실은 나오고 오는 것이거든 17세기 1600년도가 아니여 그러면 이때 양금신보의 신방곡이 나오는 시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판소리의 기원설 그러면 정설이 있어요 없어요? 정설은 없어요 한 일곱, 여덟 가지가 되거든? 그게 이제 설화 기원설, 문장체 소설 선행설, 무굿 기원설, 또 서사 무과 기원설, 창우집단 광대소리 기원설, 중국 강창문학 영향설 이런 영향성들 아주 다양한 것인데 대체로 학자들이 합의하는 것은 17세기 무렵에 1600년도 어간에 우리나라 서남부 서민층에 의해서 서남부문은 우리 충청 이남 이쪽이요 우리 남도라고 얘기하는 여기 서민층에 의해서 발달했다 이거는 통설이요 이거 하나는 전부 합의를 해요 그런데 뭐 무과에서 나왔니 뭐 광대에서 나왔니 이건 한 일곱, 여덟 가지가 가지고 지금도 정설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가야금산조도 마찬가지로 신방곡에서 1600 양금신보에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이어져 오면서 안민영을 거쳐서 하마진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죠 하마진은 김창조가 신방곡을 변장해가지고 산조를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산조 이전에 신방곡이잖아요 1800년도 말에 신방곡은 경남 마산포의 최취학이 우리나라 최고였다고 그래 신방곡을 잘했다는 얘기요 우리 이제 대금산조의 시조라고 하는 중흥조라고 하는 박종기 박종기도 신방곡을 잘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때 이제 전남지역에는 김창조, 한숙구, 유성천 전북지역에는 박안용, 이영채, 박악순, 충청에는 박팔괴, 심정순 막 이런 분들이 쭉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가야금산조라고 하는 시대적 수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누가 가장 출중했느냐 그리고 하마진이나 뭐 이런 학자들도 김창조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창조가 가야금의 뭐 시존이, 중흥존이, 제구성이 저는 이제 제구성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오로지 김창조만이 가야금산조를 혼자 다 만들어버렸다 이런 뜻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바로 잡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뒤에다가 판소리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누구째 누구누구 유파 뭐 이런 식으로 붙이거든요 그러면 김창조째 누구누구 유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판소리, 기원설이 그렇게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유력한 것은 무과 기원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대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오로지 거기서 판소리가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듯이 그러면 영산강을 시원을 말하는데 영산강이 몇 개의 큰 강이 만나서 영산강이 됐죠? 담양 용서에서 발언해서 궁락강, 황룡강, 지석강, 더들강이라고 하면 지석강 세 큰 강이 만나서 나주에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영산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 강을 전부 우리가 영산강의 시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양의 용서를 영산강의 시원이라고 그래 가장 먼 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상징적이요 그런 것처럼 김창조도 가야금 산조의 그러저러한 시대적 수요 속에서 가장 대표격이다 그래서 마치 영산강의 시원을 담양의 용서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트리나 존스라겠나? 트리나 존스님 그분의 이런 섬세한 지적, 조언 이제 우리가 감사하고요 또 그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놓치고 간 부분들 그런 국화의 역사를 또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러니까 우리 얼씨구당이 이렇게 댓글로 피드백 들어오면 바로 피드백 우리가 해드리고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이나 이 박사님께 직접 전화로는 못 물어보시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전화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는 것이고 그동안 음악적 역량이 계속 쌓였는데 김창조 선생이 가장 두드러지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민영 선생, 함화진 선생의 그 설이 장사훈 선생한테 이어져서 책에는 그렇게 발표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조는 어쨌든 그전에 여러 가야금 연주자들이 다양하게 연주를 하셨고 그중에 김창조 선생이 가장 두드러졌다 대표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산조와 가야금 산조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Pew po시 comin 해bek cos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